이 금발과 이 화장 속 룸을 어떻게 표현할까? 이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쁘다. 보면 볼수록 엄청 이쁘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누구예요? 블랙핑크 로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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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속에서 머리가 되게 밝고 가벼워 보이잖아 뜯이니까 100%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이 다 저 머리가 아닌 다 풀고 있는 머리 원래 이쪽 가린 푼 머리가 대부분인데 묶은 머리가 이뻐 보여서 얼굴형도 이뻐서 안 이쁜 게 있을까요? 안 이쁜 게 없다 근데 얼굴이 되게 빵빵하게 나오네 카메라상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되게 슬림 슬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더 깎아버리면 너무 좀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슬림인데 그랬지 조금 맘에 안 들어서 고치러 왔어요 하.. 고칠 게 많다 하.. 고칠 게 많다 딱 이쁘지? 네 이뻐요 보면 볼수록 계속 이뻐 그냥 진짜 볼매에요 응 진짜 얼굴은 게 진짜 농사다 근데 이 모습 진짜 이쁘다 근데 얼굴이 저렇게 작죠? 이목구비가 저렇게 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수쌤이 만든 것도 인조인데 정말 실물로 이렇게 있으면 말이 안 올 것 같아요 실물로 보고 싶다 저도요 보면은 진짜 입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진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세계의 사람 근데 진짜 이 실물이 카메라를 못 잡네 코도 크고 너무 좀 그렇게 나온다 근데 이 코가 너무 크게 나와 근데 이 실물은 진짜 전혀 하나도 안 크거든요 맞아 근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커보이지? 그래서 계속 뚫였어 그래서 저 카메라를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맞춘 게 낫지 않아요? 맞아 약간 좀 레고 캐서 그럼 실제로 봤을 때 내가 좀 너무 뉴라이크 보정 백한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? 뉴라이크 보정 근데 진짜 맞지? 진짜 실물 못 담아 이게 카메라가 응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담고 있는 거야 그건 맞는데 뭔가 난 내 말은 아쉽다는 거지 그치 저거 실물을 봐야 돼 실물이 진짜 개똑띠인데 근데 여기 좀 쳐냈거든? 네 진짜 훨씬 낫았어요 진격 아까 선생님이 이 턱을 안 담아면서 엄청 깎았거든요 나 이거 안 담아네 이거 되게 많이 담아네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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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끊어진 신분 아쉽다 아쉽다 잘하겠네. 얼굴 어때? 로제 같아요. 어때? 저 내가 앞머리 꽁지를 내렸잖아. 이게 흙으로 만드니까 너무 그림자죠. 저거 사진으로 봤을 땐 앞머리가 그렇게 막.. 푸시푸시푸하기에는 더 완성된다. 그니까. 로제를 더 이상 군들 수가 없었어. 네네. 너무 Casual. Мар Seb을 학교 만들기. 빨간색이 다 먹었을 땐 힘들어. 재 Iike. 이 날은 walked in and with her. 모짜렐라. 가게 만들기. 안녕하세요. 이대로 안 가려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이러다 영원히 만지는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?